유나야 엄마 유나 이거 이거 팔고 있다가 하파 먹으러 가자 응 응 알았지? 어? 안돼? 뭐 하파 팔고 싶은데? 안돼 안돼 하트 하트 안녕하세요 하트의 신장 오늘은 빈컴센터 전쟁 왔습니다 빈컴센터 중에 가장 자주 오는 데예요 장난감 보더니 유나가 또 좋아합니다 아 루벅공룡이랑 인형이랑 그런거네요 모자랑 양말 같은걸 보고 있는 청심이 유나가 쓸게 너무 작다 어? 없던가게 생겼다 저기 가고 싶은데 이미 예약해놔서 못 가요 오늘 먹은 음식은 또다시 핫팟 빈컴센터 중에 개인적으로 여기 자주 오는게 음식점이 여기가 그나마 제일 많아요 일색도 있고 닭갈비 핫팟 핫팟 핫팟도 종류별로 다 있고 피자 이것저것 다 있고 위에 CGV 있고 순수하게 밥 먹으러 옵니다 오늘 유나 울타리 팔은 돈으로 핫팟 먹으러 왔습니다 디저트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소스 만드는 법이랑 그리고 볶음밥 조개 스프 그리고 고기 육수는 마음에 드는 두가지를 고르시면 이렇게 세팅됩니다 어딜가나 똑같이 나오는 구성 대만식이랑 다른게 일단은 여기는 가격으로 두가지 있고 거기서 선택하면은 그냥 알아서 갖다주는거에요 대만은 계속 원하는걸 골라서 먹는거고 여기는 그냥 갖다주는거고 아이쿠야 것만 안돼요 왜 뭐요 엄마가 이걸 손가락으로 계속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놀고있어 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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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아직 못 먹어 옥수수 좀 이따 줄게 여기가 잠깐만 기다려 아직 안 익었어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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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타치 구? 네비? 응 이게 어때 되게 황당했어 베트남에 가면 이거를 손으로 막 만지다 만지다 보는데 씌이고 있으면 도망가 조금씩 이제 아 점점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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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안 되는데 아빠 파이팅! 왜? 안 되는데 아빠 파이팅! 왜? 왜? 아아아아아아아아 쪘어? 쪘어? 아 안되는데 누나 미안해 아빠 못 뽑았어 아빠가 인형을 못 뽑아서 누나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다 부배 누나 부배 하고 싶어요 인형 해줘 아빠 다시 해볼게 인형을 못 뽑아서 유나가 기분이 안 좋다 집에 가기 전에 치즈 타르테를 사고 있는 우리 청심이 종류별로 한 개씩을 다 사신다 배부르다며 어이 돼지 인형 있네 우와 코끼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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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축구공을 보더니 인형을 되팽개쳐 버린 유나씨 슛 윤화 공 살꺼야? 윤화 괜찮다고 줄게요 아이고 윤화 무서워 에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한다 누구 닮아서 그렇게 쫄보니 자꾸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어 캐릭터랑 사진이라도 찍으려 하는데 무서워서 결국 도망가는 윤화시다 우리 윤화는 천년이어서 무서워 우리 윤화는 천년이어서 무서워 우리 윤화 쫄보 우리 윤화 쫄보 저거 이게 낫지 진짜? 응 넌 자기 신발을 나한테 이쁘냐고 물어보신다 난 모르겠다고 여자 신발 저러고 놀고 계신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집으로 가서 윤화부터 재워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 빠이빠이 윤화 매니큐어를 사오더니 윤화한테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 와이프 아빠 예뻐요? 에이 이게 뭐에요? 윤화 좋아요? 윤화 좋아 좋아? 윤화 이제 안녕 진짜 안녕 빠이빠이 윤화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